자 여러분 문재인 정권의 5대 공직선거들은 다 일란성 쌍둥이들입니다. 그래서 그냥 인천 연수월 사례 판박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인천 연수월의 데칼코마니 똑같은 것이 뭡니까? 문재인 정권의 5대 공직선거에서 모든 선거구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 일들을 저지른 겁니다. 여러분들의 이미 익숙한 그래프는 바로 이것이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울산시장 17개 도 및 광역시입니다. 충남지사까지는 완벽하게 총조작률 사전투표자 수의 20% 조작했습니다. 지방선거에서는 바로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이 전남 광주 전북 전남 제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작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조작한 지역하고 그다음에 조작하지 않은 지역이 아주 맹악하게 갈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위에 조작한 지역은 4.15 총선과 3.9 대선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8년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의 여러분들 서울시장선거의 결과표입니다. 종로구부터 시작해서 강동구까지 항상 여러분 뭡니까 사전투표에서 10%를 앞섭니다. 민주당이 그리고 자유한국당 국민의힘의 전신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조작을 지방선거에도 심하게 한 겁니다. 3.9 대선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 대선 4.15 총선 당시에 3.9 대선 이전에 4.15 총선 당시에 광주광역시는 조작이 좀 덜했거나 안한 지역입니다. 숫자가 비교적 작습니다. 노란색 지역을 보시게 되면 서울의 여러분들은 조작한 지역입니다. 15% 13.45% 11.48% 큽니다. 숫자가 조작을 했기 때문에 참고로 2020년도에 20대 총선 평균 12.5%였습니다. 그러니까 왼쪽은 조작하지 않은 지역 전남 광주입니다. 광주 4.15 총선 그다음에 오른쪽은 서울특별시 조작한 지역 사전투표하고 당일투표가 엄청나게 격차가 큽니다. 이런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참고로 4.15 총선에서는 전남 광주 전북 전남은 거의 하지 않았거나 사전투표 조작을 텃밭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라북도입니다. 전북. 전북도 여러분들 4.15 총선에서는 텃밭이기 때문에 거의 조작이 없었습니다. 5.57 좀 큰데 그러니까 일부 조작이 있었을 것 같아요. 여기 보시죠. 정동영 후보나 김성준 후보 전주시 병 같은 게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성준은 플러스 7.86 정동영은 마이너스 6.81이거든요. 의심되거든요. 그러나 조작 규모는 훨씬 작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놓고 이러면 조작 안 되는 바로 뭡니까 서울특별시죠. 특히 이낙연 후보와 황교안 후보는 조작을 엄청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이낙연 후보를 확실히 당선시키고 황교안은 확실히 뭡니까 낙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의 30% 이상을 조작을 한 겁니다. 촌조작률이. 이렇게 조작을 왼쪽에 하지 않은 곳이나 조작이 경미한 지역하고 오른쪽에 조작이 심한 지역을 딱 비교하게 되면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3구 대선하고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4.15 총선에서 광주광역시는 조작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3구 대선에서는 조작을 했습니다. 광주광역시 동구입니다. 광주가 아마 5개 정도의 구로 구성되어 있을 것 같은데 광산구, 서구, 남구 다 이런 그래프입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사전투표에서 이재명 후보를 밀어주고 사전투표 수를 윤석열 후보를 빼앗는 이런 종류의 조작 프로그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왼쪽은 4.15 총선에 조작 안 한 것. 오른쪽은 3구 대선에서 확실히 조작한 것.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광주 한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서구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동구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서구도 똑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표를 빼앗았기 때문에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7%가 항상 마이너스 값을 기록합니다. 광주시 서구의 모든 동에서 민주당의 이재명국은 항상 플러스를 기록합니다. 이렇게 조작을 3구 대선에서는 전국을 대상으로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대선 광주광역시의 광산구입니다. 통 마찬가지입니다. 규모만 좀 작지만 한 동에서도 윤석열 후보가 못 이깁니다. 이런 조작을 한 겁니다. 3구 대선에 결론이 먼 거 아니까 4.15 총선에서는 광주를 조작하지 않았지만 3구 대선에는 확실하게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남만 지금은 광주까지 말씀드렸던 전라도에 전남의 모든 지방자치단에 다 조작을 했습니다. 전남의 비교적 큰 도시인 목포시 같은 경우를 보시기 바랍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여기에 삼령동이라는 데 삼령동이죠. 삼량동인지 이 부분만 제외하고 모든 게 똑같습니다. 대칼코만입니다. 좌우대칭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2022년도 3구 대선에서는 중요한 것이 그동안 조작을 잘 안 했던 전남 광주 전남 전북을 다 조작 대상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여수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대표적인 도시인 전남에 여수시도 똑같이 조작을 한 겁니다. 이렇게 한 두 군데 예외가 있지만 대부분이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똑같지 않습니까? 좌우대칭으로 좌우대칭 나오면 이거는 거의 다 부정선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심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전북입니다. 전북도 조작이 좀 덜했거나 그런데 여기 김성규나 정농정정도는 냄새가 심하게 나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보시죠. 전주시 완산구는 2020년 대선에서 확실하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대칭 그래프가 확실히 나옵니다. 윤석열은 항상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6%.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 4에서 플러스 7%입니다. 전주시의 덕진구 아주 중심지 가운데 하나죠. 덕진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7%. 모두가 간내 사전투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이재명은 항상 뭐죠. 당일투표에 비해 간내 사전투표가 항상 플러스 1에서 플러스 8%입니다. 좌우대칭이 어떻게 나오냐에. 이거는 유권자가 던진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선거조작기술자들이 다 그냥 전산조작을 통해서 다 만진 겁니다. 전북의 다른 지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습니다. 군산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 2022년도 3구 대선에서 전북의 모든 지역단체는 다 이름들 전국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조작을 한 겁니다. 군산시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윤석열은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값을 나타납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 이렇게 당일투표하고 관내 사전투표가 차이가 날 수가 없는 겁니다. 0에서 3% 머물려야 될 수치가 마이너스 2에서 마이너스 12%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재명은 항상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1에서 플러스 13%. 이렇게 조작질 한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하고 나서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전북의 좀 큰 도시인 익산시 보시기 바랍니다.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윤석열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0% 이재명은 플러스 2% 12% 다 여러분들 관내 사전투표에 전산조작을 통해 가지고 투표소를 이재명 국가에게 밀어주고 다 플러스를 만들어준 겁니다.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놨 겁니다. 작품입니다. 작품. 선거조작기술자들한테는 작품일 겁니다. 작품. 이게 다 작품이라면 본인들한테는. 이게 국민투표가 아니고 그냥 우리 함께는 조작 놀이터입니다. 조작 놀이터. 전부 조작입니다. 전부. 하나 더 보시죠. 내친김에 전라북도 정읍시입니다. 좀 큰 도시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조작을. 다 조작을 한 겁니다. 한 군데 예외가 있지만 예외 빼고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다 훔친 겁니다. 지방자치권력을 훔치고 대통령 권력을 훔치고 국회 권력을 다 훔친 겁니다. 이런 짓을 한 겁니다. 이렇게 좌우대칭이 딱 일치하는 그가 그냥 2022년도 3구 대선의 그냥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모든 게 다 좌우대칭입니다.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선거 범죄자들은 반드시 선거 데이터에 일정한 규칙과 패턴 혹은 좌우대칭같이 자연수에서는 결코 발견할 수 없는 그런 범죄의 행각들을 남긴다. 그것이 5년 동안 계속 되어 온 겁니다. 5년 동안.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겁니다. 5년 동안 계속 그렇게 조작을 해도 국민들이 바보 천치가 되어 가지고 다 입을 다문 겁니다. 얼마나 바보를 여겼으면 사의로 부정선거가 발생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아우성을 쳤는데 여러분 또 어땠습니까? 아우성을 쳤는데 또 조작을 한 겁니다. 또 조작을. 또 조작을 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이런 그래프를 만들어낸 겁니다. 전국의. 이렇게 된 겁니다. 같이 돌아가고 싶습니다.